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왁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